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십 년 동안 이어온 제사를 한방에 없애버린 저랑 동갑내기 아저씨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출발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고생하는 우리 어머니와 아내를 위해 집안 제사를 싸그리 없애버렸습니다 삼촌들이 야식끼야 너 미쳤냐? 라며 난리를 쳤는데 아 그래요? 그럼 너희들이 가져가던가 원제 제사를 없앤 후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44살 그리고 결혼 12년차 한 여자의 남편입니다 약 36년 전 그러니까 제가 아직 초등학교 1학년일 때 집안의 장남인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황망하게 돌아가셨고 그 이후 할아버지 할머니는 물론 아버지 당신 제사도 집안 맘며느리인 저희 어머니가 다 혼자 준비를 하셨어요 게다가 제사 날짜 자체도 그래요 거의 한여름이죠 중복 즈음에 저희 할아버지 제사를 시작해가지고 할머니 아버지 제사가 각각 거의 한 4-5일 간격으로 쭉 있습니다 아마 잘들 아시겠지만 한여름에 음식을 하는 사람 이건 아주 그냥 중노동이죠 그런데 이걸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고 물론 아들인 제가 나름 열심히 보조를 했지만 이게 어디 성에 차겠습니까? 방해나 안 하면 다행이죠 그래서 이게 늘 불만이었던 저는 아주 예전 어릴 때부터 엄마 그만 지내요 라고 했었지만 통하지 않았고 특히 한 3-4년 전부터 이제는 당신 기력도 뚝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 진짜 그만 좀 해요 라고 엄청 강하게 어필을 해봤었으나 어이가 그래도 그러는 게 아니다 이러시면서 어머니 당신이 할 수 있는 그날까지 계속 제사를 지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가지고 저도 결국 한계가 왔어요 아 이건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얼마 전 저희 할머니 제사가 끝난 직후 삼촌들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 연세가 이제 70도 훌쩍 넘었습니다 또 맞벌이하는 저희 집사람 휴가 내고 와서 독구는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 이건 사람할 짓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여름에 장 봐서 재료장만하고 음식 만드는 것도 권역이고 또 제사를 지내러 오는 사람들도 번거롭고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밤 10시가 넘어가지고 제사 지내고 이러면 제사 지내러 다녀가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남아가지고 뒷정리를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제사는 우리 집안 제사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완전히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거의 통보 형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참고로 저희 본가가 분당에 위치하고 있는데 삼촌 두 분 사촌동생 세 명은 서울 곳곳 막 다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들도 제사 끝나고 집에 가면 새벽 1시가 넘어가고 저희도 그래요 비록 상대적으로 되게 가깝게 살고는 있지만 뒷정리 다 하고 가면 새벽 1시가 넘어가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여하튼 제가 이렇게 이야기 아니 통보를 했더니 삼촌들은 역시나 시끼야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이러면서 노발대만 난리가 나는 겁니다 뭐 대충 기억나는 것만 써보면 이래요 야! 조상님들을 안 모시면 그 후손들이 벌을 받는 거야 너 이 새끼 그게 뭔 말이냐 지금 어른들 말을 무시하겠다 이거요 네가 이제 머리가 굵고 돈 좀 벌고 그렇게 하니까 세상이 웃음냐 벌어장 머리가 없어져가지고 어디 가면 이런 말을 하는 거요 등등등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별별 악담을 다 쏟아내는 겁니다 중간에 제가 아 예! 그 벌 제가 다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그렇게들 아세요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버릇이 없다 싸가지가 없다 강한 설교를 하길래 야! 이게 좋게 말로 해서는 안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다 이야기했어요 예! 그럼 삼촌들이 제사 다 가져가세요 다른 거 없이 그냥 딱 이 한마디만 했을 뿐인데 그렇게 말 잘하고 설교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이 양반들이 순식간에 조용해지는 겁니다 정말 안심했어요 그래도 집안 어른들이니까 제가 속으로만 아이고 겨우 이런 사람들이 어른들인가 이런 욕을 했죠 얘기가 좀 긴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한 이유가 다 있어요 아 그리고 침묵이 되게 계속 길어지길래 그냥 제 할 말만 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를 가져가겠다고 한다면 나도 말리지는 않겠다 다만 그렇게 하신다 해도 나는 절대 그 제사에 참석을 하지 않을 거다 당신들 알아서 해라 30년 훨씬 넘게 지냈으면 이제 할 만큼 도리를 다 한 거요 그냥 산소에 가서 절만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시대에 평일에 제사 지낸다고 이 짓거리 하는 거 절대 옳은 게 아니야 그냥 미련한 거지 아 물론 두 분이 그걸 하시겠다면 나도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그건 두 분 자유니까요 그러니 당신들도 더 이상 나를 더 이상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제 뜻을 아주 강력하게 전달했죠 그리고 사실 이 일을 벌리기 한참 전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미리 물어봤어요 우선 저희 집사람의 경우 아이고 여보 제사가 힘든 건 맞지만 이왕 우리 지내온 거니까 그냥 계속 지내는 게 어때요? 라고 했는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알았어? 이렇게 했고 아 그러고 보니 그래요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제사나 차례 지내는 걸로 저희가 싸워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사소한 의견 충돌도 없었는데 이건 그러니까 저희 장인어른이 제사에 정말 온 충심을 다하는 분이셨거든요 이런 자기 아버지의 영향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사촌동생들 총 3명이 있는데요 제사 한 달 전쯤에 제가 잠시 불러다가 의견을 물어봤어요 그러더니 다들 하나같이 아예 그냥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제사나 차례 때마다 아내 즉 저희 제수씨들 눈치 보는 건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형님한테 안 그래도 우리가 이야기를 한 번 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자기들보다는 집안 장손인 제가 앞장을 서야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계산을 한 거겠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오냐 그럼 좋다 형이 너희들 아버지들과 싸우든 뭐든 알아서 할 테니까 거기서 무슨 일이 터져도 너희는 절대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조용히 있어 이렇게 합의를 봤어요 그리고 진짜 그렇게 했죠 아니 아니 얘들이 저를 도와줬습니다 제가 엄청 강하게 나가니까 예 저희들도 형님이랑 똑같은 생각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막 거들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또 남도 아닌 자기 자식들이 반기를 드니까 결국엔 다시 생각을 해보겠다 이러면서 한 발 물러서더군요 두 분 모두 끝난 거지 뭐 물론 수십 년 동안 쭉 지내오던 제사를 한 번에 다 없애버린다는 게 이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생활이랑 그게 너무 맞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없애는 거 역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후 저희 어머니는 아이고 니 뜻이 정 그러면 엄마도 따르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아내는 그냥 말없이 제 어깨를 토닥토닥 해줬습니다 제 글은 여기가 끝이에요 오래 했던 일들 중에 가장 큰 일을 했던 것 같고 그 과정이 물론 쉽진 않았던 만큼 속은 시원합니다 개운해요 그럼 긴 글 읽어주시느라 정말 고생들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댓글 1번 크 아주 그냥 제대로 총대를 매셨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요 시대가 세대가 바뀐 만큼 이런 거 역시 당연한 수순이라고 봐요 2번 그렇지 하겠다는 사람이 가져가는 게 옳지 꼭 음식 같은 건 하지도 않는 것들이 늘 쥐랄들이야 쓰니 정말 잘 하셨어요 3번 맨날 대리효도나 바라는 것 이런 거지 같은 인간들아 보고 있냐 이게 바로 진정한 남편의 역할이다 시댁에서 험한 말 혹은 욕먹을 말은 며느리가 아니고 남편이 나서가지고 주장을 하고 욕 빠지도 지가 해야 되는 거요 착한 아들 노릇하느라 뒷짐이나 쳐지고 빠져가지고 자기 마누라 마음고생하는 거 이거 외면하는 것들이 제일 한심한 거지 같은 것들이요 아 물론 아내도 마찬가지 친정에서 이렇게 지가 악역을 해야 돼 착한 딸내미 노릇한다고 서방 말려 죽이면 안 된다 이거지 어? 뭐 그런 줄 알고 저 역시 아내한테 그런 거 시킬 생각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결혼 첫 해부터 절도 하고 음식도 같이 하는 겁니다 너무 고마웠죠 그러다가 언젠가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왜 그러냐고 그때 저희 아내가 했던 말이 이겁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 믿는 거고 또 그렇다고 내가 당신 아버지를 신처럼 생각하는 것도 아니잖아 절을 하든 음식을 하든 그게 죄는 아니야 아니 막말로 당신 아버지가 없었다면 나 역시 살면서 당신을 만나지도 못했을 텐데 그게 그냥 감사하고 고맙고 그리고 또 영정사진 보니까 당신이랑 너무 붕어빵이야 왠지 친근하기도 하고 뭐 그래? 그래서 하는 거야? 라고 했는데 저는 이때 충성을 맹세했죠 내 댓글 와 이 아저씨 진짜 눈치없다 지금 제사 없앤 후기 쓰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자기 마누라는 제사를 지내줘가지고 너무 좋다 자랑질 하고 있네 우리 남편은 집도 해야 하고 돈도 잘 버는 찐 가부장인데 어릴 때부터 해외 생활을 오래 해서 제사 명절 이런 스트레스 당연히 없어요 우리도 시아버지 돌아가셨거든 그런데 한국 가끔 갈 때 성명하고 또 시어머니랑 나머지 형제도 각자 다들 뿔뿔이 해외 여기저기 다 흩어져 살아가지고 아주 가끔 제3국에서 만나서 여행이나 다니고 그래요 5번 맞아요 요즘 세상에 제사는 뭔 제사야 그냥 모셔둔 곳에 가서 술 한잔 따라드리고 절 한 번 하면 되는 거지 뭐 6번 제사는 반드시 꼭 지내야 한다고 지랄하는 인간들 치고 지들이 가져가는 것들 진짜 살면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자면 제사도 못 지내는 것들이 주디만 차 살아가지고 나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제사 지내는 사람의 그 안쓰러움을 이미 직접 보셨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어머님도 이제 좀 편하게 편하게 가볍게 좋은 곳 놀러다니면서 즐겁게 인생 보내시라고 하세요 8번 제 채널 오래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제가 제사 명절 차례 이런 거 얼마나 싫어하는 사람인지 맨날 그러잖아요 명절은 없어져야 된다고 제사가 왜 제사인 줄 아느냐 제발 사라져야 하기 때문에 제사다 이런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런 걸 싫어하는 이유는 물론 제가 어릴 때부터 이런 걸 많이 봐왔고 너무 거지같은 그런 제 개인적인 그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직접 본 거 그리고 들은 거 인터넷에 올라오는 거 뭐든지 간에 뉴스도 그렇고 그런 많은 빅데이터를 통해 나오는 그런 뭐랄까 결론이에요 쉽게 말해서 제사 차례 이런 것 때문에 이혼을 한다 부부 싸움을 했는데 냉비가 깨졌다 형제 직원의 멱살을 잡았다 심한 경우에는 살인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인터넷도 많이 올라오고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좋은 게 없어 제사 때문에 마누라하고 싸웠다 이혼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리지만 우리 제사 때문에 부부 사이가 더욱더 돈독해졌어 형제 간에 사이가 너무 좋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? 아마 없을 거예요 물론 어딘가에는 그런 집안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해보면 압도적이라는 거야 안 좋은 쪽이 이게 문제 제사 명절 차례 이런 것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생길 확률과 그것 때문에 집안이 화목해지고 좋아질 그런 확률 두 개 비교해보면 답이 나와요 맞잖아 차례 안 지내서 싸울 일이 없으면 그냥 저냥 삽니다 그런데 차례 때문에 부부 싸움하고 칼구림나고 하면 그게 조상님이 주는 복인가 나는 그런 복 싫어 안 그렇습니까?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